박스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합니다. 네, 뒤쪽으로 한 번의 서치로 심동이가 왼발로 뛰어졌었는데 굴절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왼발 피어스 피어적! 대박! 골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이게 골대를 맞네요. 기습적이 되도 앞서 조금 전까지는 천안이 조금은 밀렸던 기세였는데 네, 자트피스에서 반전의 여지를 만듭니다. 굉장히 왼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노마크 찬스가 나왔는데요. 반대쪽을 보고 정확히 밀어넣었는데 골대에 맞고만 해요. 한혜역의 오른발 약간 낮게 수비가 먼저 헤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뒤쪽에서 유연승! 와,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깎아서 정확한 임팩트를 댔고요. 왼쪽 포스트에 맞고만 해요. 천안의 입장에서도 정말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었어요. 다소 어려운 공이었는데 정확히 바깥발 아웃프런트에 맞으면서 발등에 걸렸죠. 네, 유연승!